안녕하세요 요즘 특강 백선 듣는 일하고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어찌 됐거나 두 달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공부하겠다 전에 진정성 있게 공부한다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부한다는 흉내 내고 시간 채웠다 공부했다 이렇게 위안 삼으면 안 되고 하나도 진짜 머릿속에 남겨두려고 좀 집중하면서 공부하셔야 됐나? 잠깐 좀 정오표에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이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개별 분석을 지역 분석이라고 써놨네요 그건 금방 볼 거고 79페이지에 오늘 공부하긴 할 건데 테마 30일에 이번에 LTV는 LTV 이 V가 뭐예요? Value죠, Value 가치에 대한 대부액이니까 대부액에 대한 가치의 비율이 틀렸고 이렇게 나와야죠 가치에 대한 대부액의 비율이다 대부 비율이니까 위에 가야죠 LTV 이 하나 잘못 나왔다 자, 보죠 오늘 자, 2주차 지문이고 정책론이죠 지난 시간에 시장론까지 우리 공부했으니까 정책론 자, 오른 지문 볼 때는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자, 보죠 첫 번째 자, 1번에 보니까 정부의 개입을 정부의 개입을 정치적 기능이냐 또는 경제적 기능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은 경제활동 수요 공급이 일어나니까 경제적 기능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은 이건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이건 모두 다 잘 살기 위한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시장 실패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데 이 수요 공급이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잘 나눠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의 실패는 뭐냐 이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자원이 제대로 나눠지는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거 그래서 보니까 자원의 분배가 자원의 부동산 자원의 분배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거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자원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거 효율적 달성이 안 되는 것을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정부 실패라는 것도 있죠 정부 실패 만약에 잘 들어봐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보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주어가 뭐냐면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정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시장 실패예요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나쁘게 했다라는 의미니까 주어가 정부의 개입이 정책이 뭔가 나쁘게 했다 이렇게 주어가 정부 정책 개입이 나오면 이건 정부 실패인 거예요 시장 실패는 자원의 배분이 자원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고 이때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죠 정부의 비대칭성, 불안정 경쟁, 개별성 이걸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외공불비라고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근데 이제 이 불안정 경쟁의 네 가지가 해당되는 거죠 다 정동진이 아닌 거라고 나와야죠 소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다 불안전하다 다 정동,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그 다음에 진태가 어렵다 이렇게 이게 불안정 경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총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은 여덟 가지가 되는 거예요 외공불비, 불안정 경쟁에서 다 정동진이 아닌 거 이렇게 자, 얘들은 시장 실패에 일으킨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니까 이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이 시장을 좀 더 좋게 바꾸려고 개입하는 건 이건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부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이건 경제적 기능이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 실패와 관련되면 무조건 정부의 개입은 이건 경제적 기능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 단어 기억해놔야죠 시장 실패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거 이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이 외공불비 이렇게 자, 정보가 불안전하면 정보 불안전하다는 건 정부의 비공개성을 얘기하고 이건 다른 말로 비대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비대칭성, 비공개성이 나왔으니까 시장 실패가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맞죠? 이걸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자, 이렇게 정보가 불안전하든 외공불비가 나타나든지 간에 시장 실패는 일어나긴 하겠지만 시장의 기능, 여전히 수요 공급은 일어나죠 그럼 자원배분의 기능은 일어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자원배분의 기능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원배분의 기능이 있긴 한데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나타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시장 실패가 일어나도 수요 공급은 일어나니까 자원배분의 기능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5번 보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정책론의 첫 번째 1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구분할 때 간접 개입이 뭐가 있냐면 개발보조금 정보죠 개발리익환수제, 개발부담금, 개발보조금 정보 가격 공시하는 건 뭐냐면 정보 지원하는 거죠 정보 지원 이게 작년에 처음 나왔던 거죠 정보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나왔다 간접 개입 맞고 자, 6번에 보니까 임대료 규제라고 나왔네 규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고 정부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간접 개입에 해당된다 우리가 직접 개입이라고 하면 정부가 직접 시장의 일을 직접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하는 일은 수요와 공급이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이 되거나 가격은 무조건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할 때 가격을 직접 통제한다면 이건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고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개입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토지은행 제도가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가 하는 건 개발하는 거 공영개발, 이걸 공공개발이라고 하죠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거죠 이건 공급자 역할 그 다음에 가격 통제하는 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렇게 있겠네요 정부의 직접 개입 규제는 직접 개입, 보조는 간접 개입 금융 지원에서 금융 나왔으니까 정부의 간접 개입이라고 나와야 되고 8번에 보니까 개발권 양도제, 지역지구제 얘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얘기하지 않는다 얘는 토지용 규제죠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었는데 얘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토지거래허가제 또는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나 언제나 지역지구제랑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얘는 토지용 규제라고 하지 얘를 직접 간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토지용 규제라고 해요 정책수단 중 수용과 선매 제도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죠 정부가 다 하는 거니까 수용하는 건 정부가 수용하는 거죠 수용해서 주로 어떤 개발한다? 공영 개발하는 거죠 선매는 강제수용이에요? 협의 매수에요? 협의 매수죠 개인보다 우선적으로 정부 등이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선매 제도, 선매는 협의 매수다 협의 매수 선매가 나올 때 이런 내용이죠 모든 땅을 선매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땅이에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땅을 선매하는 거죠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LH가 선매할 수 있는데 LH가 선매로 땅을 사는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를 비축하는 거죠 무슨 토지? 정부가 쓸 땅이니까 공공토지를 비축한다 그래서 토지 은행 제도는 법률 근거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0번에 보니까 자 이제 정책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외워놔야죠 정책 자 첫 번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했다 말이 없으면 분양가를 낮게 규제하는 거죠 상한제에요? 하한제에요? 상한제에요? 그러면 최고가격제에요? 최저가격제에요? 상한이니까 최고가격제에요? 최고가격제인데 상한을 어떻게 정한다? 낮게 정한다 자 그럼 이제 주택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공급자 입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급자 자 그러면 낮게 규제했으면 공급자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싸게 팔라는 얘기잖아요 공급자가 불리하다 그러면 신규주택 공급 뭐하고? 감소하고 자 그러면 공급이 줄었대요 그러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 공급이 줄었대요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원래 일어나는 것보다 정부가 규제했더니 공급이 줄면 결국 수요도 줄게 될 거에요 이렇게 시장에서 줄어서 수요 공급이 줄어서 나타난 손해를 경제적 순손실, 사회적 후생손실이라고 한다 정부가 규제해서 수요 공급이 줄면 손해가 나타나는 거에요 이 손해를 경제적 순손실,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공공인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면 소득의 분배 효과가 있어요? 있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건 정부가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뺏어서 이걸 모아서 돈 없는 사람이겠으니까 소득을 다시 분배한다, 소득을 분배한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감정평가 시험에서 작년에 나왔던 건데 간접이 중요한 거에요 정부가 즉 돈을 모아서 직접 저소득층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 살면 돈을 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직접 돈 중에 아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보조금 제도는 어떨까요? 이건 직접 분배야 간접 분배야? 직접 분배에요 직접 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조금 제도는 소득 분배, 직접 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간접 분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소득 분배 효과가 있는 거에요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 분배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돈을 직접 준 게 아니라 들어가서 살면 혜택을 받는 효과를 얻는 거니까 간접 분배가 있다, 간접 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시변 보죠 PIR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문제의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한글로 좀 나올 거에요 이렇게 쓸 거에요 소득 대비 소득 대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고 나올 거에요 이렇게 나오면 소득 대비는 가로 쳐버리고 요만큼 해요 주택 가격 비율을 얘기하는 거에요 주택 가격 비율 그러면 주택 가격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택 가격의 비율 대부 비율 하면 대부액이 위에 잔금 비율은 잔금이 위에 주택 가격 비율 하면 주택 가격이 위에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P고 I가 R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소득 이 대비라는 건 대한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에요 소득에 대한 주택 가격 비율을 얘기하는 거에요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PIR과 PIR과 주택 가격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럼 주택 가격이 비싸면 PIR도 높겠죠 주택 가격이 비싸면 돈 없는 사람이 주택 사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PIR은 가구의 이 소득이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에요 한 가구의 소득 가구의 주택 집을 능력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소득을 얘기하는 거에요 즉 소득이 소득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값이 크다라는 건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거에요 주택 구매가 어떻다? 어렵다가 중요한 거죠 값이 작아야 주택 구입이 쉽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 그랬어요 소득이 잘 사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능력인 사람한테 많이 치우치지 않고 못 사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소득이 잘 나눠지려면 PIR이나 RIR, 그 다음에 슈바베 지수라는 것도 있고 지니 개수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저소득층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단 하나, 뭐가 있었냐면 10분이 분배율이 있었는데 이 분배율은 분배가 잘 돼야 잘 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은 클수록이고 나머지는 다 작을수록 저소득층이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테마 10으로 넘어가죠 외부효과와 공공제 올해는 외부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외부효과를 잘 기억해놓고 외부효과의 정의를 얘기할 때 어떤 당사자끼리 영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3자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누구에게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당사자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이때 보상대가가 있다 없다 보상이나 대가가 없다라는 거죠 보상대가가 없다는 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시장을 통했다 안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야 돼요 4개가 모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정의를 찾는 게 아니죠 주어진 조건 보기 중에서 틀리게 나온 게 있으면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없으면 맞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때 4가지가 즉 제3자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줬는데 보상대가가 없다 이걸 시장을 통하지 않고 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하나 추가하면 다 정의가 된 거고 외부효과가 나오면 이게 정인지 분지에 따라서 성격이 전혀 다르죠 그럼 정과 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외부 불경제는 무슨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죠 외부에서 오는 나쁜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의 효복하면 시장에 맡기면 생산을 많이 만든다 적게 만든다 많이 만든다 나쁜 영향을 주는 거에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인 거죠 과다 생산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죠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강화한다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너무 많이 만드니까 그만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규제 강화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에 보니까 꼭 외워놔야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대요 우리가 이 외부효과도 역시 정인지 분지를 판단해야죠 이때 정의 외부효과가 내 돈 들여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가 좋다 사회적 편익이 큰 거였죠 사회적 편익이 크니까 이건 뭐다? 정의 외부효과예요 그럼 정의 외부효과면 얘는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과소 생산되어서 정부가 개입할 때 지원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이 나타나면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는 지원 보조 정책으로 개입한다 맞네요 4번에 보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게라고 나왔네요 작게 그럼 사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내 돈 많이 들이는 건 정 사회에 돈 많이 들이는 건 부를 얘기하네요 그럼 이 외부효과는 뭐다? 부의 외부효과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이 외부효과가 정인지 분지를 찾아내야 돼요 정의 외부효과의 사회적 현상은 핀피 부의 외부효과는 림비가 나타나는 거죠 림비 맞네요 부는 림비 정이면 핀피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부의 외부가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했대요 이건 규제 강화예요 규제 완화예요 규제 강화죠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했을 때 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금을 부과했으니까 생산비 비용이 좀 증가했을 거예요 내는 돈이 많으니까 만드는 제품의 공급은 는다 준다 준다 자 근데 원인이 이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강화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곡선 이동하는 공급의 변화죠 곡선 이동하는 데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얘를 잘 봐야 돼요 제품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인근 주택의 수요를 얘기한다면 이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수할까요? 이게 뭐 어려워? 아니 부의 부과 매연이잖아요 매연 매연을 발생시키는 거에 부담금을 부과했으니까 매연을 발생하지 못하게 규제했다는 거잖아요 매연이 많아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럼 주택의 수요는 뭐해? 증가 그러면 얘는 원인이 이 주택가격이 아니라 이런 규제에 의해서잖아요 그럼 주택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거에 수요 공급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품의 공급을 얘기하냐 인근 주택의 수요를 얘기하냐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나왔으니까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건 정부가 규제했을 때 주리가 공급과 수요의 이거의 대상이 뭔지를 잘 봐라 그리고 문제 풀어라 이런 내용이었고 6번 보죠 자 부의 예부가가 나타났대요 부 그러면 사회 비용이 어때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이 어떻다? 크다 내 돈 많이 들이면 정 사회 돈 많이 들이면 이건 부죠 비용을 증가시킨다 맞네요 7번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토지 이용이 상충이 일어났대요 상충이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옆에 들어섰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건 이용이 상충됐다는 건 효율적인 이용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용의 상충이라는 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거다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이다 그럼 뭐가 발생한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있죠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목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뭐다?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이런 거죠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정책이죠 지역지구제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알아서 스스로 해결될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죠 로날드 코즈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더라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정책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제로 부의 외부가를 막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8번 보죠 공공제 보죠 공공제 공공제는 두 개의 성격이 있었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먼저 9번 먼저 보죠 10번 먼저 보죠 공공제는 비배제성이 있어요 있죠 그럼 비배제성의 뜻이 뭐냐라는 거냐면 배제시키지 못한다 누구를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 이건 무료 소비자죠 이건 무료 소비자죠 얘를 배제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는 걸 비배제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비경합성도 있죠 비경합성은 경합하지 않아도 되는 건 동시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재화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해도 문제가 없다 동시 소비성이 나와야 돼요 동시 소비성은 비경합성 무료 소비성은 비배제성 이런 게 있어서 시장에 맡기면 공공제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무임 승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만든다 적게 만든다 적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누가 만든다 정부가 만들겠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겠다 정부가 공급해주는 재화를 이걸 공공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공공제는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양보다 많이 적게 적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든다? 정부가 공급해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공공제는 내구제가 많죠 내구제는 부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 내구성이 큰 재화를 내구제라고 해요 토지는 아예 소모되지도 않고 건물도 오래 가죠 내구성이 큰 재화예요 공공제는 부동산 등이 많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주로 누가 공급한다 정부가 공급하니까 생산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정부가 주로 부담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예를 소개 냈어요 정부만 만들까요? 정부가 주로 만들까요?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예요 민간의 비용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지 정부만 만든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공공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무료 소비성이라고 나왔어요 돈 안 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비배제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배제하지 못한다 누구를?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두 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두 개의 단어 뜻이 있는데 하나의 뜻을 정확히 외워놔야 실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배제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다 테마 20으로 넘어가서 토지정책보죠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가를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제 얘기하는 거죠 지역지구제 학교론에서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고 이걸 공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실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국계법에서 국계법이죠 국계법에서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은 네 개로 주상공록 이렇게 구분되죠 주상공록 구수상공록 전국토는 어떻게 구분된다? 전국토는 도관농자 이렇게 1차는 사람도 외워놔야 돼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전국토를 네 개로 구분하는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이렇게 구분된다 이 출제자는 녹지와 농림을 소개내는 거예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 3번에 보니까 국계법에서 주거지역 얘기하네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알고 있어야죠 암기했던 거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일편전량 일반 나오면 편리한 전용 나오면 양호한 이것만 1차하는 사람은 딱 구분지으면 돼요 보니까 전용이 나왔죠 전용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양호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일반 나오면 편리한 이렇게 나와야 돼요 1종 2종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건 1차하는 사람은 해석하지 말고 2차하는 사람은 다 외워놔야죠 전용은 1종 2종의 단독 공동 일반은 1, 2, 3종의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있었죠 자 1편 전량 이거 외워놔야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용도지구라고 나왔네요 자 중복이 되냐 안 되냐 라고 할 때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중복이 된다 자 용도지구 나왔으니까 된다 용도지역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자 5번 보죠 지구단위계획 나오면 토지용 규제 중에 하나죠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용을 규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 규제인데 자 얘는 대상지역 뭐에 대하여? 일부에 대하여 첫 번째 일부에 대하여 잘하고 잘하고 잘 관리하기 위하여 나왔으니까 도시구 무슨 계획? 관리계획 찾아야 될 건 두 개죠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6번에 보죠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양도해서 뭐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죠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손해가 보는데 이 손해를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이걸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팔아서 보상을 받으라는 거죠 양도했으니까 뭘 통한 거예요? 거래가 일어난 거죠 팔았으니까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제도나 제도이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다 미실시다 자 그래서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뭐를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는 거다 여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공적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라고 나와야 되고 자 7번에 보니까 개발권 이전제 양도제는 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뭐를 줘서 소유권이에요? 개발권이에요? 개발권이에요? 소유권은 원래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별도로 떼어내서 거래할 수 있는 개발권을 따로 떼어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을 부여해서 보존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다 라고 기억해놔야죠 개발권을 이전했다 개발권을 부여했다 소유권과 개발권을 합쳐놔야 돼요? 분리해놔야 돼요? 합쳐놔야 돼? 분리해놔야 돼? 합쳐놓으면 개발권만 따로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개발권을 분리해내서 개발권만 이거 이전한다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떼어내야 개발권 양도제가 가능한 거예요 얘만 따로 거래하는 거니까 자 8번 보죠 토지은행제도 나오면 공공토지 비축제도죠 첫 번째 누가? LH가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얘가 중요한 거죠 LH가 LH 토지주택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가면 안 돼요 한 주구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LH가 땅을 사는 거죠 토지를 구입하는데 이때 토지를 구입할 때 무슨 방식으로 구입한다? LH가 구입하는 건 뭐? 선매죠 선매 선매라고 적어놓고 선매로 그러면 강제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죠 자 비축하는 제도인데 공공토지 비축제도로 가서 나라가 쓸 땅을 비축하는 거 정부의 직접이다 간접이다 직접 개입이다 정부가 직접 땅을 사는 거니까 수유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토지은행 나오면 LH가 가장 중요한 거 이때 LH가 땅을 살 때는 선매 방식으로 사는 거고 정부의 직접 개입이고 자 9번 보죠 선매는 아무 땅이나 선매하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땅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것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에 받았는데 목적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냐 할 때 중요한 건 국가지자체 등이 어떻게 매수하냐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선매는 수용해요? 매수해요? 매수해요 수용이 아니라 매수인데 어떤 매수다? 협의 매수다 그럼 강제성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죠 선매 나오면 무조건 얘를 먼저 찾아야 돼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선매는 무조건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매수라고 나와야 돼요 수용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자 환지사업 방식 환지사업은 어떤 사업이니만 주로 도시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신도시개발사업이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예요? 땅을 재매각하는 거예요 재분배하는 거예요 재분배하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재분배 환지는 재분배다 자 이때 이제 모든 땅을 돌려주는 건 아니죠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간보되잖아요 가격이 좀 비싸졌을 거니까 개발되었으니까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니까 그러면 남은 토지를 뭐라고 하냐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첫 번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하죠 그래서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걸 돌려준다라고 나와야죠 이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는 말을 쓴다 자 근데 환지방식의 특징이 속도는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 범위는 넓어요 넓은 지역의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니까 속도도 느리고 범위가 넓고 초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땅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재정착이 쉬울까요? 쉽죠 땅을 돌려주니까 환지되니까 재정착이 용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개발이익 이 개발이익은 뭐냐면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땅값 올라가는 불로수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 개발했을 때 땅값이 올라가는 건 이건 돌려줬는데 돌려받은 다음에 도시가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간다 그랬어요 개발이익은 대부분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라면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공용개발은 어떨까요? 공용개발은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수용해서 정부가 처음부터까지 다 개발을 끝내가지고 정부가 개발을 끝내서 분양하든 임대하든 하는 개발을 공용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럼 속도는 빠르죠? 그렇죠 강제성이 크죠 그래서 갈등도 약이 될 수 있겠네요 초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겠네요 돈 주고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정부 거죠?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겠네 누구 거? 정부 거 그럼 개발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없더라 기반시설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없겠네 정부 땅이니까 11번 보죠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개발 사업 했더니 자 규족대는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이라고 나왔네요 정상을 넘어선 지가상승분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이익이죠 개발이익을 다 뺏어가요? 일부 뺏어가요? 일부 뺏어가는 거예요 현행 25% 뺏어가는 거예요 이 환수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때 뺏어가는 돈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죠 개발부담금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재건축했을 때도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도 뺏어갈 수 있죠 이때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부담금 무슨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중에 누가 먼저 시행됐어요? 개발부담금이죠 재건축은 아파트에서 지어진 다음에 한참 뒤에 가서야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니까 최근에 시행된 것이 재건축 부담금이니까 개발부담금 먼저 재건축 부담금 나중에 자 12번에 보니까 도시의 무질산 확산 이걸 뭐라 그래요? 도시 스프롤이라고 하죠 이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도시 주변에 녹색 띠를 설치하는 거죠 그린벨트 뭐라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한다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도시의 무질산 확산 나오면 개발제한구역 시작한다 이 확산 항상 어느 쪽으로 확산된다? 외곽으로 중심부 쪽이 아니라 외곽으로 확산된다 이거 기억해놔야 되고 자 11번 보죠 국장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네요 뭘 지정할 거냐라고 나왔어요 중요하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뭘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자 그러면 이 투기과열지구는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주택이니까 주택법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나오면 주택법이죠 분양가 신규주택가격이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자 14번에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나왔어요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야 돼요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근데 선매는 무조건 어떤 토지만을 선매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만을 선매할 수 있으니까 선매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4개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이 중에 답은 하나 나올 거예요 법률 근거가 나온다라면 첫 번째 즉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법? 주택법 얘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만을 뭐한다? 선매한다 선매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은 개발리익환수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렇게 근거하고 있다 토지은행은 무슨 토지 비축?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이 일곱 개 중에 답은 하나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났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실명제가 있죠 실명제는 무슨 법? 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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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명이자 권리 실명이자 권리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실명법이죠 실명제는 실명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고 자 15번 보죠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제도는 토지를 잘 알아보자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들을 따져봐서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거죠 그럼 토지의 뭐와 뭐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있을 때 조정하는 수단은 이건 토지적성평가제도 이게 나와야죠 토지의 개발과 보전의 경합을 해결하는 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외워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나오면 다섯 가지가 탁 떠올라야죠 미실시제도 뭐가 있다? 개발권 양도제도 미실시 폐지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그 다음에 공안지세 그 다음에 종합 토지세 이렇게 네 개는 폐지된 거 그 다음에 하나 미실시가 개발권 양도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이게 연속 4년 나왔어요 올해까지 나오면 5년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외워놓고 이것도 안 외웠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얼른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실시가 하나 있죠 미실시 개발권 양도제 자 주택정책으로 넘어가 보죠 테마 21 주택정책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이하로 균형가격보다 낮게 정상적으로 규제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 자 싸게 임대로 받아라 라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네요 공급은 는다 준다 준다 주는데 이제 중요한 건 단계는 공급이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 장기에 가서 변하는 거죠 장기에 변할 수 있다를 우리가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에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언제 커요 장기에 크죠 장기에 탄력성이 크다는 건 장기에 공급이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에 공급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를 하면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겠죠 가격을 낮게 규제했으니까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그럼 시장에서 언제나 뭐가 나타난다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언제나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단기든 장기든 초과 수요예요 그런데 이제 장기에 공급이 는다 준다 준다 줄면 공급이 줄면 이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겠네요 얘가 줄었으니까 장기에 공급이 줄어서 초과 수요가 더 커져서 부작용을 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는 임대 임차인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나타나는 거죠 정책의 효과가 발휘가 되지만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어서 초과 수요가 커져서 주택이 너무 부족하니까 부작용이 야기될 수가 있다 그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정책의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시장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정부 실패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보죠 규제했을 때 단기에 나왔네요 단기에 효과가 발휘돼야 안 해요 효과가 발휘가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단기에는 효과가 발휘되고 장기에는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단기에만 효과가 있고 길게 실시하면 오히려 시장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규제하면 단기에는 효과가 있고 장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임대료 상한제 규제를 장기적으로 실시했다라고 나왔네요 장기적으로 자 그러면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성이 커져서 공급이 변할 수 있죠 공급이 어떻게 변한다? 감소한다 임대인이 손해보니까 그래요 임대인이 손해보는 입장이니까 공급이 준다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급이 줄으면 언제나 초과수요인데 공급이 줄었으니까 초과수요가 더 어떻나? 커진다 그래서 초과수요가 더 크게 발생한다 얘가 중요한 거죠 자 임대료 규제하면 장기에 공급이 줄어서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 자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임대료 규제가 상한이 임대료 상한 임대료 규제 가격이 자 시장가에 보다 낮아야 영향을 준다 맞아요 맞죠? 낮으면 어떤 영향을 줘요? 시장에 초과수요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장의 영향은 초과수요를 만든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높으면 어떨까요? 높으면 무조건 아무 영향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아무 변화나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아무 변화 없다 아무 영향 없다 낮아야 시장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고 높으면 아무 영향이 없다 낮을 때 시장의 영향은 초과수요죠 그런데 이 초과수요가 단계는 큰 문제가 안 돼 초과수요가 작아서 그래서 혜택이 있는 건데 효과가 발휘되는데 장기에 공급이 줄어서 초과수요가 커지니까 주택이 너무 부족해져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임대료 상한이 균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러면 낮게 규제한 거죠? 정상적으로 그러면 주택은 점차 질적으로 뭐 한다? 저하되는 거죠 임대인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질이 떨어질 거고 기존 임차인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나가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중 임대료가 만들어지겠죠 암거래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이중 두 개의 임대료는 하나는 정부가 들어가라고 하는 규제 임대료예요 규제 임대료로 싸게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주고 원래 시장가위보다 더 많이 주는 뭐예요? 암거래 임대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암거래 임대료 임차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암거래를 음성적 임대료 이렇게 두 개의 임대료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부작용이죠 자, 5번 보조 보조 정책 나왔네요 임대료 보조 보조 나오면 머릿속에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를 떠올려야죠 단계는 올라가서 누가 혜택 보고 임대인이 장계는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이때 이제 장기에 공급이 탄력성이 커져서 변할 수 있게 됐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이때 공급이 는다 준다? 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규제하면 장기에 공급이 줄지만 보조하면 장기에 공급 뭐한다? 는다 자, 그래서 보조 나올 때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떠올리고 뭔가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장기에는 공급이 뭐하고? 증가해서 다시 임대료가 뭐한다? 떨어진다 임대료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면 임대료를 보조라고 나왔네 임대료 보조하면 단기라고 나왔네 단기, 단계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뭐예요? 상승하여 누가 혜택을 본다?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 혜택 본다는 걸 임대인이 초과율을 얻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시장가격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조금 20만 원을 줬더니 임대료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7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이 누가 택한 거예요? 임대인 혜택 한 꼴인 거예요 이런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얻어야 될 건 50만 원인데 보조금을 줬더니 초과인 20만 원을 더 얻을 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7번 보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라고 나오면 말 문제로 이게 나오면 딱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가 전체 공급량은 변함이 없다 거의 일정하다 자, 두 번째 누구만 혜택 본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 혜택 본다 공적시장 임차인만 혜택 본다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장기적으로 전체 공급량은 뭐하다? 일정하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누구만 혜택 본다? 공적시장 임차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 혜택 본다 두 번째 공적시장 임차인만 혜택 본다 모든 임차인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사적시장 임차인 혜택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뭐한다 작아진다 조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나오면 말 문제로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죠 행복은 뭐? 젊은 층 이렇게 나와야죠 자,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죠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공공임대주택 나와야 되고 연구 나오면 몇 년? 50년 또는 연구 거의 평생이잖아요 그럼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이죠 최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소득계층 자, 10번에 보니까 민간이 나왔네 민간 민간은 몇 년? 10년이죠 10년 10년 중요한 거 10년 이때 공공의 지원을 받았대요 자, 민간에는 두 개가 있어요 공공지원 민간, 장기 민간 이때 공공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받아? 주택도시기금 얘 기억하나라고 얘의 출자를 받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서 10년 이상 장기는 공공지원 민간이 아닌 것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장기 민간임대주택이고 민간주택 나오면 첫 번째 10년 공공지원 나오면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택도시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국 행장이 있죠 영국은 50년 국민은 30년 행복은 젊은층 장기 전세는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도 있죠 기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대 내줄 수 있는 거 이거 기존 주택 전세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통합시킨 것도 있죠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젊은층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 등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통합공공인대주택 이런 것도 있더라 11번 보죠 선분양과 후분양 나오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들어가서 공급자에게 좋으냐 나쁘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선분양 먼저 보죠 12번 공급자에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분양은 받아서 분양은 받은 돈으로 개발해 나가니까 공급자가 자금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래서 초기에 건설 자금을 대부분 누구한테 조달한다 구매자로부터 조달한다 분양금으로 건물을 지어 나가니까 이자도 누가 부담하는 꼴이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후분양은 공급자에게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고 후분양은 공급자에게 뭐하다 불리하다 공급자에게 불리하다 완공한 다음에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자금 모아서 다 공급자가 자금을 알아서 조달해서 개발 위험을 다 부담하고 완공해서 분양해서 이제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거죠 공급자에게 불리해요 그러면 선분양에 비해 개발업자의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다 개발하니까 개발업자가 모두 다 위험을 부담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신규주택 공급에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줄겠네요 공급자가 불리하니까 신규주택 공급 줄겠다 하는 거죠 13번에 보니까 공급자의 부실시공이라고 나왔네요 부실시공 부실시공에 대처하기 쉬운 건 누구? 후분양이죠 실제를 보고 돈 낼 거니까 후분양은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선분양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대처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선분양은 대처가 어렵다 후분양은 대처할 수 있죠 실제 보고 사니까 허접하면 안 사면 되니까 자 조세정책까지 하고 좀 쉬죠 마무리 정책론 마무리하고 자 조세의 사실상 부담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했느냐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귀착이라고 해요 규속되는 걸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전가는 뭐예요 떠넘기는 거죠 전가는 떠넘기는 거 귀착은 사실상 최종적인 부담을 얘기하는 게 결과적인 부담은 귀차 그 다음에 전가는 떠넘기는 거 조세의 중립성은 중립은 뭐냐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중립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조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단어뜻만 좀 알면 되고 이때 이제 세금을 누가 많이 낼 거냐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대상에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거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래요 누가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이죠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누가 많이 낸다?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4번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세 가지 뭐 첫 번째 예 공공임대주택 공급했다 그럼 말 문제 세 가지 첫 번째 전체의 공급량은 일정하고 누구만 혜택 본다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 본다 세 번째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작다 작아진다 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건 임차인에게 많이 떠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임차인이 적게 된다는 얘기죠 임차인의 부담이 작아지는 걸 얘기한다 자 5번 보죠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대요 기대는 예상이죠 그럼 수요가 늘어야 줄어요 가격이 오를 것 같대 수요가 늘어져 있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대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낸다 매도인이 내는 거죠 그럼 중과했으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럼 얼어붙는 건 수요가 오는 거예요 공급이 오는 거예요 공급이 얼어붙는 거예요 공급이 얼어붙으면 자 그러면 공급이 줄었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공급이 줄었대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면 균형량은 어때요 균형량은 감소? 감소야? 증가야? 감소야? 전에 얘기했잖아요 알 수 없잖아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니까 양 증가 양 감소인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얘보다 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이라고 나오면 이건 양 줄어드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우리 경제론에서 배웠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상승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이라고 나왔네요 매도인 내는 세금이죠 그럼 보유기간이 뭐한다? 길어진다 이 말은 공급이 는다 준다 준다 안 팔고 가지고 있겠다라는 얘기죠 보유기간이 길어진다 자 가격탄력성이 0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0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1이면 단위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얘기하네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조세를 누가 부담하냐 세금을 누가 부담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 중에 누가 누가가 알아야 돼요 수요냐 공급이냐 보니까 누가 공급이라고 나왔어요 공급이 그럼 공급이 비탄력이 많이 내는데 완전이니까 모두 내는 거잖아요 공급자가 모두 내는 거네요 그래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 보유세를 공급자가 모두 낸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보유세는 누가 내야 돼 공급자가 내야죠 그런데 얘가 전가가 일어나면 임찬에게 떠넘길 수 있잖아요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가 없네 그럼 전가가 일어나는 거에요 안 일어나는 거에요 안 일어나는 거에요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좋은 거에요 그냥 낼 사람이 내는 거니까 자원배분에 왜곡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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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현되지 않는 좋은 세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낼 사람이 내는 거다 라는 얘기하는 거에요 떠넘기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모두 내니까 보유세는 원래 공급자가 내야 된다 낼 사람이 내는 거니까 좋은 거야 안 내도 될 사람이 떠넘기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자 주택에 대한 비례세 자 이건 가격과 상관없이 세율이 다 똑같은 거죠 비례세를 부과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역진세적 문제를 만드는 거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조금 내는 꼴이 나타난 거죠 세금의 총량이 주는 게 아니라 세율이 좀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에요 아마 세법에서 잠깐 나올 텐데 이건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로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것은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누진세로 부과한다 비례세로 부과하면 역진세적인 문제 현상이 나타나니까 누진세로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시험에 비례세로 부과하면 누진세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도 나왔어 이런 누진세적 현상은 없어요 그런 거 없다 역진세적 현상이다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은 늘까요 줄까요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얘는 손해볼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세금은 얘가 내야 되는데 얘가 일부 떠넘기잖아 그럼 수요자도 손해 줘 그러면 공급자가 가져가야 되는 목도 줄고 수요자가 가져가야 되는 목도 뭐한다 모두 준다 가져가야 되는 인여가 몫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제적 순손실은 줄긴 하는데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탄력적이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하는 거예요 늘 때 조금 늘은 게 아니라 많이 늘고 줄 때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준다 근데 얘는 둘 다 줄 때야 지금 줄 때 세금을 부과했던 게 줄어드는데 얘가 탄력적이면 조금 준다 많이 준다 많이 준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탄력적이면 어떻게 발생한다? 크게 발생한다 순손실이 크다 우리 암기 코드로 순탄이라고 외웠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조세 총론에서 계속 역시 3년 연속 나오고 올해 나오면 또 4년째야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무슨 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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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자 무슨 단계? 취득 단계의 세금이다 자 취득 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의 지방세가 뭐예요? 보유 단계 내는 것이 재산세죠 재산세 자 그리고 보유 단계의 국세는 뭐다? 종부세 맞네요 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지방세고 얘는 국세죠 자 둘 다 보유 단계 맞아요? 맞죠? 둘 다 보통증수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거죠 올해 감정평가자 시험에 둘 다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거예요 자 지방세 중에 보통증수 세 개 중에 하나 뭘까요? 재산세밖에 없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이건 보통증수 고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통증수는 재산세밖에 없다 얘 공통점 보죠? 첫 번째 둘 다 보유 단계다 두 번째 보통증수다 세 번째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하다 자 그런데 네 번째 하나는 차이점이에요 과세 대상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종부세는 두 개죠 토지주택 재산세는 다섯 개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다섯 개 두 개 다섯 개 자 보유 단계 둘 다 공통점 보통증수 공통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공통점인데 얘 하나만 차이점으로 자 과세 대상물이 다르다 물론 뭐 얘가 지방세고 국세인 건 다르죠 자 13번에 보니까 상속세 인지세는 얘는 우리가 외웠던 지방세가 없네 맞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없으니까 무슨 세? 국세 무슨 단계? 취득 단계 자 헨리 조지 기억해놔야죠 무슨 세? 토지 단일세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면 정부 재정 모두 충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세금 다 없애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대 수입을 모두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토지세만으로 라고 나왔어요 토지세 하나면 정부 재정 모두 충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모두 없애도 괜찮아 이걸 토지 단일세라고 하죠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였다라는 거죠 헨리 조지 쉬었다가 투자론 정책 투자론 보죠 정책 투자론 보죠 참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책 투자론 sa 발견 분 Sept